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시작하자마자 너무 클로즈업인가 네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 휴일인데요 부활절 휴일이 영국에는 되게 길거든요 금, 토, 일, 월 이렇게 휴일인데 정말 운이 좋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딱 그 사일만 완전 기저귀죠 그래서 봄나들이를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딜 가냐면 오늘 아이린이랑 탐을 만나서 아이린이랑 탐 알죠? 네 저희 쌍둥이 친구 친구랑 남편이랑 우리 내시서 만나서 큐가든에 갈 거예요 큐가든은 한 번도 날씨 좋을 때 촬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동생 왔었을 때 되게 추울 때 찍은 거 말고는 여러분 여기 큐가든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유료입니다 촬영한 적이 없는데 아까 촬영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철이 내가 발음을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취울리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가 유리작품을 큐가든 전체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짝 지금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갈게요 며칠 전에 제가 피어 패키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받았어요 티넬? 더블 앰퓨 쿠션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직 시장에는 없는 획기적인 쿠션이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찍고 싶었는데 그냥 찍으면 제가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해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찍어볼까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제 진짜 옛날 동영상 제가 조시 화장 시켜주는 거랑 조시가 저한테 화장 시켜주는 거를 최근 들어 많이 보시더라고요 댓글이 그 두 영상이 되게 꾸준히 달리거든요 그리고 마세요 괜찮네 이제 내 동생인줄 저 이것도 볼 겸? 하지만 재밌게 보여 드릴 겸? 조시한테 미션을 줄 거예요 메이크업 미션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잘해야 돼 왜냐면 저 오늘 조시가 해준 화장을 해주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시가 패션위크 때 근데 간단히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레슨을 주셨잖아 메이크업 레슨 그래서 거기 댓글 보면은 막 아 가비한테 화장 시켜주는 영상 찍어달라고 네 영어로도 많이 달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 그거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랬는데 네 이것도 피어 패키지도 받은 기념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오늘 조시에게 화장을 받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위해 날 망가뜨리려나? 좀 불안해요 그러면 진짜 이거만 바르고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안돼! 사진 찍어냈단 말이야 오늘 네 어쨌든 조시로 불러볼게요 이쁘게 면도했네 어쨌든 네 오랜만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신 조시의 오랜만에 와이프한테 해주는 메이크업 나한테 어울리려고 해줘 맨날 배웠잖아 패션 메이크업 메이크업 왜 벌써 목이 왔어 스트레스 봐 왜 스트레스가 너무 몰라 부담돼 부담이야 어쨌든 나 아까 로션 열심히 발랐고 어 선크림 발랐어 방금 아 그래? 이제는 뭘 바르는 걸까 생각해봐 아따 이거 새로 나온 거래 신기한 컴팩트라 그랬어 이거 뭐야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아 아 아 여기에 앰플이 있나? 앰플인 쿠션 아 쿠션 안에 앰플이 있는 건가? 우와 오 아 아 아 여기에 앰플이 있는 건가 봐 여기 안에 리퀴드 같은 게 있어 우와 뭐라고? 퍼펙 퍼펙 어 This is cool Does it like moisturize you while you apply the I guess so? 나 이거 처음 오는데? 대박인데? 퍼프 커버를 씌워 사용해 주세요 퍼프 커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 되나봐 와 되게 신기하다 껍질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거네 너무 촉촉해 완전 차갑고 쿨링 효과도 나는 것 같은 느낌? 오 만져봐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촉촉하지 약간? 구멍 나있어 아 there's little holes in it so 이런 쿠션 처음이네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예쁘게 해줘 알았어 알았어 대충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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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부터 해? 응 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바른 거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바르는 거야 조금 바르면 더 바르기가 쉽잖아 아 조금 더 넓어 베이비는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괜찮아 이쁘니까 좋아? 이게 진짜 괜찮아? Stop moving 거의 이런 데서 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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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why it's pointy on one end? maybe 아 힘들어 자연스럽다 되게 그치? We're 30 now You gotta be careful about that stuff 그래서 건조한 쿠션은 잘 안 써 주름이 다 잡혀요 여기 막 엄청 아 진짜 나이 드니까 점점 내 얼굴에 기름을 칠하게 돼 아 이런 거 좋은 앰필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건가 봐 그러면 This thing has a 어디 한번 보자고 오늘 하루종일 아 그래 이거만 해도 괜찮을 거 같아 이거만 해도 괜찮을 거 같아 이거만 해도 괜찮을 거 같아 나는 봅시다 되게 자연스럽잖아 Look It's like You know The cheekbones are highlighted Looking You fabulous Look you're glowing You're positively glowing Fabulous Yeah What? Stop 아니 그거 말고 색깔을 먼저 발라야 돼 색깔 색깔 이것도 있고 So what I'm gonna do I'm just gonna apply Like a little bit of color onto The inside The inside Yeah Then you're gonna like 그걸 또 어디서 봤대? Press your lips together Yeah Fashion week Fashion week skills Yeah We're gonna put a little bit of darker color On the inside Of the inside You jus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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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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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kissable lips OMG And then Brush it them Oh not too much Yeah yeah just a little bit like that Yeah looks pretty Red and juicy It's really natural This looks like a coral color This looks like a coral color Because I know that's what you like I think it's like art I think it's like art It's fine now I'm doing it 아 아주 자연스럽네. 너무 좋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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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근데 이제 나 눈썹도 좀 보여줄래? 눈? 어 그래. 눈썹이 생명이야 베이비. 특히 나같은 아기. 나 눈썹이 너무 옅잖아. 색깔이 자연스럽게. 오 쑛! 유 무드 번쥐! 유 캡 블링킹! 오케이. 스톱 무빙! 오 자연스러운데? 괜찮아? 어 여기다 좀 채워줄래. 자 여기 좀 이거 좀. 지금 저 좀 펴줘. 야 쉿. 가만히 좀 있어줄래? 너무 어둡나? 오 잘했는데. 괜찮아? 우와. 괜찮아? 응. 되게 잘한다. 너 되게 손가 꼼꼼하구나. 난 텐스. 유도렛 때 발랐지? 발랐어. 오 수근이 너 땀나 너. 그의 얼굴이 너무 촉촉해. 오 잘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I can't really see your other side well. so look at me properly. 오케이. 오케이. maybe a little bit. 아 입술! 방금 바르고. 오케이. 자연스럽게 그냥 섀도우를 만든다고 생각해. 그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더 쉬워. 역사적으로는 더 쉬워. NOTHB! look at that. so natural. 괜찮네. 그래? 그러면은. not bad not bad. 어두울세. wh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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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goes like it's a gradation you know like a sunset. okay okay it's darker at the edge at the horizon like the sun is setting into your eyeball. got it. 그래서 해장... 와 되게 잘한다 비비! 괜찮아? 되게 잘쓰럽잖아! 비비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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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좋아하지 않아! 이거 너무 놀랍다! 네가 나한테 이거 안 бывают? 야. 너무 무서웠어 지금... 가끔 계속... 가끔 계속... 너 눈썹을 만져봐 살을 찌고 가야되면 무서워 내가 믿어야지 눈을 눈에 감아줘 네 여러분 조시가 한 제 메이크업입니다 예쁘네 베이비 잘했다니까 감동이야 베이비는 예쁘니까 시끄러 약간 봄 나이스 되게 예뻐 고향에 걱정했지 자 어떤가요 여러분 조시의 실력은 10점 만점에서 몇 점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미치겠다 오그라들어 그늘에서도 단짝이는 조시의 메이크업 오늘은 편하게 널널한 치마와 홀런한 티를 입을 겁니다 비싼 휴가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하하 줄방 너무 예쁘지 않냐요? 너무 예쁘지 않냐요? 아, 여기 포장 그니까 나한테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쁘다 아빠도 왜? 제 메이크업은 아 진짜 왜요? 왜요? 괜찮아요? 그 이유는 아이라이너 너 왜요? 너 왜요? 아니 아이스크림 사봉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봉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봉입니다 여기는 그냥 마냥 걷고 있습니다 큐가든이 굉장히 크거든요 똥백 가봐 똥백 에? 진짜 쥐다 완전 쥐다 아니야 여기에도 그 건축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이 아니라 작품 근데 없는 거 같은데? 아우 우와 너무 예쁘다 벚꽃 이거? 오우 맛있어 여기 예쁘지? 예쁘지? 어? 냄새 냄새 나 그래 별로 안 좋구나 응 그치 안 하죠 아까 플라스틱 때문에 응 언니부터 조금 새로 연 그린하우스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짱 멋있어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맛있다 이제 우리 갑니다 안녕 지금 조시의 화장이 아주 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시씨 예쁘네 픽스 좀 해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 살짝만 톡톡 해주세요 알았어 왜 웃겨 웃겨 됐어 커버됐어 이게 촉촉하네 응 촉촉해 조개선생활 어떻습니까? 반들반들합니까? 오늘 조시의 내추럴 메이크업 어떠셨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나쁘지 않아 뭐라고? 에스타보다 잘했다고 내 동생보다 잘해 어이 오늘 내 메이크업 어떻게 해? 이뻐 잘한거 같아 진짜 미안해 어 내 자석이 잘했어 가자 네 지금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지금 6시인데 7시에 파크가 닿기 때문에 네 가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해질녘 시간인데 지금 해 색깔이 약간 오렌지빛 나기 시작해서 이때쯤 사진이랑 영상 찍으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안 먹으세요 와 배경이 진짜 예쁘다 왜? 분위기가 너무 이쁘게 나와 나중에 스크린 캡쳐해서 너 가져 돌아봐 너 가져라 아 좋다 여기 우리 휴가 될 근처에 있는 호주 컵에 왔는데 저는 키위버거를 시켰고 루씨는 루씨에 아이디는 머슈 피자 저는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는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파인애플 버거 좋아하거든요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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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에 난 좀 먹어요 또 치킨버워 강추 이건 아이린 앤 버섯 피자 자 나왔고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여기 큐버든 스테이션에서 타러 갈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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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입으라고? 뭐? 술까봐 역시 밤엔 죽 닦고 쌀쌀해져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 아 저기 저기 다 하하하 빠이 오늘 아린이라는 텀은 아주 아침 일찍부터 엄청 돌아나서 폐인 상태라고 그래서 촬영을 집중적으로 못했습니다 우리만 나왔어요 도시의 화장 스킬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 안녕 좋아요 오빠 지금부터 볼 어 부끄러워